어이구 날붓네 광희정 어휴 아휴 아휴 어다 어다 화똥까지 치냐? 야 너 지금 잘 왔다 고수하면 세명이 쳐야 세마치거든 빨리 와 그래 빨리 와 앉아봐 같이 한번 치게 치긴 뭘 쳐 나는 화똥같은거 못 치거든 아니 이 재밌는 거를 못 치는다고 으허헤이 눈에 아휴 재밌다 안 해봐 아휴 안 해봐 하하하하 아휴 뭐 이런 그림이나 맞추는게 멋이 재밌다고 응 자 그럼 세뇨 한번 놀아볼까? 으허헤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 났다 났다 어 났어? 돈 먹어야지 그대로 너 지금 손에 몇 장 들고있냐? 2장 아 미석이 피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2점 5점 6점 7점 8점 10점 투보니까 12점 미석이는 피방이니까 2,400원 으허허헣 척짜대대도 배가도 척척 잘하는구만 아휴 그러게요 와 우리 세윤쌤 아주 타짜네 타짜 하하하하 나야 나 청완장사 인생이야 하하하하 아 빨리 차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차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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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잇 담고 폐나 돌려라 손목하게 이제 돌려버리자네 아이고 우리 세윤쌤 오늘 까칠하네 하하하하 이거 뭐 돈 다시 돌려줘야 되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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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판던 좀 올려볼까? 하하하하 그래 묶고 더블라 오케이 컬 잘 못 열여 자리 자리 아휴 진짜 아휴 진짜 하하하하 아화라 사냥 그 애들야 너 또 뭔 짓거리여? 관심 끌고 나쁠 일이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붙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민수한테 밑에서 앉아 쌤쌤도 밑에서 앉아 나 앉아 다시 한번 민수한테 밑에서 앉아 쌤쌤도 밑에서 앉아 나 앉아 미석아 내가 들은게 있어 듣긴 뭘 들어 빨리 쳐 시간 없으니까 에이 화두친 사람 어디 갔나? 미석아 왜 이 바닥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사셔 평소에 겸솔하게 아 돌아갈 말탈 아 돌아갈 말탈 그 이상한 주문은 뭐여? 민수야 인생은 등과 한방에 등과 한방에 예술이 되는거야 아 그건 또 뭔 소리냐고 치게나 하셔 차라라 48, 49, 50에 피바게 양바게 빠이브고 멍딱까지 하면 음 7,040점 너네 둘다 7,040만원씩 갖고 와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점수야? 제발 제발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 제발 자 1번 상기 금액을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값이 그게 맞아? 값 값 값 갚겠습니다 자 2번 값값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백번 백번 정완병사를 아름답게 가꾸게 했습니다 다 썼어요 음 잘쓰고 있군 자 이제 지장을 지장을 찍으세요 지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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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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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핫도짝 만지지 말라 신나, 길바다에서 객살팔 짜요. 응? 에이. 민주야, 형 버리고 혼자 잘 살라고 이렇게 배신을 하네. 형, 이 과정은 워낙 싱거잖아. 원수도 없는 거야.